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뷰티에디터의 선택은 시카 제품이죠 요즘 제가 애용하는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라인을 소개할게요 고순도로 정제된 마데카소사이드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발효콩에서 추출한 희귀성분 리페어빈이 예민해진 흔적까지 순하게 쌓아 무거운 제형인 기존 시카와는 달리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라인은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가벼운 사용감을 갖췄어요 보세요 우유처럼 묽고 촉촉하죠? 흡수가 빨라 메이크업도 밀지 않아요 특히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는 성분 전문가 디렉터파이도 입고 쓸 수 있는 올인원 회복 에센스를 추천했어요 저는 요즘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로 자극받은 피부를 달래준 다음 시카 크림으로 피부를 감싸 보호한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데일리 투스텝으로 민감해진 피부가 훨씬 진정되고 촉촉해져요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투스텝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데일리 케어 예민해진 흔적까지 순하게 싹! 순삽 시카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